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크라우네텝의 8강전 이창석 대 허서연, 허서연 대 이창석의 대결 첫 수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허서연 선수의 흑번이고요. 두 기사는 오늘이 첫 번째 대결입니다. 이번에 허서연 선수가 최정 그리고 문유빈을 이기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한국랭킹 18위인 이창석 선수는 이번 대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대결, 나이는 이창석 선수가 96년생이고요. 허서연 선수는 2002년생, 딱 6살 차이가 납니다. 이 대결, 허서연의 흑번으로 시작됐습니다. 허서연 선수 일단 차분하게 진행을 했고요. 서로 똑같은 형태가 나왔죠. 흉내바둑처럼. 그리고 이제 3-3을 뛰어들고, 특히 이창석 선수가 초반 포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허서연 선수. 여기서 이렇게 두 칸 뛰네요. 이런 형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쪽을 젖혀서, 이런 형태는 저희가 많이 봤죠. 끊어잡고, 단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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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면 나를 짜두고 이러면 흑이 손 빼고 다시 이런 데에 걸치고,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 그냥 두 칸을 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수치고, 넣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3-3을 안 뛰어들었어요, 이창석 선수가. 걸쳐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한 판이 바득이에요. 이렇게 두고, 여기도 주면 바로 여길 간다거나 해서 복잡한 형태 있죠? 이런 식으로 두고 3-3 뛰어들고 이렇게 두고, 젖히면은 또 이렇게 받고, 늘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서연은 적극적으로 둡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두고, 싸움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3-3을 뛰어서, 이창석 선수는 굉장히 쉽게 쉽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는 일로 막는 정석은, 이게 젖바득 정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두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흑이 좀 손해입니다. 손해 정석이니까 안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차단한 게 정수고요. 걸쳐가니까 협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뛰어든 수가 아주 재밌는 순데 자, 이수는 거의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면 여기 넣는 수가 있어서 일로 막는 거는 넘어가서 축도 안 되고요. 자취로, 실리로 너무 흑이, 백이 득이죠. 그렇다고 일로 받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연결하면서 쉽게 수습이 돼버리니까 역시 이건 흑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길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뭐 날일자나 또는 한 칸을 뛰어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예, 날일자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그냥 아주 긴 한 판의 바둑인데 여기서 허서연 선수가 일단 응수를 하나 물어봅니다. 살짝, 백의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받을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백이 뭐, 백의 응수에 따라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밑으로 젖혔는데 이 장면에서 허서연 선수가 실수가 나옵니다. 이 바둑을 시종일간 허서연 선수가 고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 자리에 늘었어야 됩니다. 여기 늘었으면 백도 어차피 이쪽을 안 둬요. 이쪽을 두면 여기 갈라지면은 여기보다는 여기 두 번 둔 게 흑이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백은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뭐 끊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둬도 되고요. 후에 둬도 됩니다. 얼마든지. 자, 그런데 허서연 선수가 받아준 수가 큰 실수였어요. 단수를 쳐놓고 아마도 여길 그냥 뭐 이런 데 이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백이 여길 바로 늘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여기 끊는 수를 얻긴 했지만 문제는 이 두 점을 잡아도 이 귀에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길 끊고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집히는 수가 있어서 흙이 죽어요. 흙이.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너무 한 게 없죠. 이 두 점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확 벌어졌습니다. 이 순간 완전히 허서연 선수 흐름으로 바둑이 넘어갔습니다. 아, 이때부터 이제 허서연 선수는 고생, 고전이 시작된 거죠. 자, 여길 뒀는데 여기서도 분리하니까 나와서 끊었는데 부분적인 정수는 한 장 끊어졌고 이을 때 여길 지킵니다. 그럼 백이 살아야 돼요. 그때 여기를 여기나 입구자를 붙이거나 해서 이쪽으로 돌이 돌아갔어야 돼요. 지금도 이게 정수입니다. 바둑이 좀 나쁘긴 하지만 나와서 끊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무립니다. 허서연 선수가 분리하지만 분리하니까 이제 세게 버텨가는데 이창호 선수가 빈틈이 없네요. 예, 한 칸을 띄고 쭉쭉 밀어갔지만 나를 짜갔지만 백이 또 여기로 오니까 흙이 이렇게 씌워간 벽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씌워갔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이걸 틀어막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이런 데를 씌워서 이쪽 먼저 가게 되면 실속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두어갔는데 백이 이제 이쪽을 한 칸 띄어 나가니까 흙이 전체가 굉장히 열버졌어요. 예, 열버져서 또 여기가 아주 기분 나쁘죠. 선수 활용하고 호구쳐버리니까 흙이 거꾸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괴로워요. 예, 여기서도 그냥 늘어서 지켜서 처리를 해도 지금은 바둑이 흙, 백이 아주 많이 좋은데 이창호 선수 곧비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 치중 가서 계속 공격을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허선선수가 멋진 맥이죠. 젖혀서 쭉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예, 두 점을 버림돌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적으로는 맥인데 아, 상대적으로 백이 또 엄청나게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러고 중앙을 가서는 여전히 형세는 네, 백의 절대 우세입니다. 자, 모자를 씌워가니까 지금은 뭐 집도 흙이 많은 게 없고요. 바둑이 너무 열버요. 예, 하나 들여다보놓고 날을 자 씌우니까 예, 그리고 벌려두니까 여기서 다시 갔죠. 이 돌을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 두더라도 뭐 붙이고 뭐 이렇게만 돼도 사방팔방이 열버가지고 백이 안에서 쉽게 살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제 이쪽을 띄워서 승부수를 날렸는데 이창호 선수에 응수하지 않고 이익구 자가 또 좋은 수였고요. 좋죠. 여기는 이제 날을 자 같은 걸 두게 되면 건너붙여가지고 이거는 쌓을 수가 있는데 흙이 입구 자가 오히려 흙이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젖혀서 여기가 뚫리니까 안 되고요. 예, 이렇게 받아도 역시 들여다보는 수 기분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예, 이것도 사실은 약간 무리죠. 예, 허성현 선수가 지금은 그래도 날일자나 아니면은 한 칸 정도로 중앙을 둬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를 예, 여기를 둬야 돼요. 이게 정수인데 음, 이걸로는 어차피 못 이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버텼는데 백이 이렇게 호구쳐서 나가니까 예, 흙이 이게 봉쇄가 안 되죠. 여기가 봉쇄가 안 됩니다. 예, 산식을 이으면 오히려 거꾸로 예, 흙이 위험합니다. 예, 너무 열버졌어요. 바둑이 여기서 너무 열버져서 예, 이거 축으로 몰면서 바둑은 사실 여기서 거의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가고 불리하니까 좀 안 되지만 계속 버틴 거예요. 이러고 이제 사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사실 여기를 찝어서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붙였으면은 거의 여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요기 안에 선수하고 밑에서는 못 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냥 여기 두면 예, 여기 받으면 여기 어디 받으면은 이거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서 죽는 형태고요. 예, 여기서 아, 요걸 해놔야죠. 요걸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집이 안 나고요. 중앙은 집이 안 나고 결국 뭐 흙이 뭐 이런 걸 두고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정말 괴로운 바둑입니다. 근데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찝는 바람에 흙이 어쨌든 반이 살아가는 수가 생겼어요. 여길 둬서 베개 끝까지 잡으러 오면 여기 선수하고 요기 선수하고 이렇게 한 칸 띄고 찝으면 살아있습니다. 예, 여길 둬도 단수가 선수라서 밑에서 집이 나죠. 기사 회생을 하긴 했는데 중앙 쪽으로 이제 살릴 수는 없죠. 중앙은 이 세 점은 잡히는 형태가 남았고 자, 여기서 잘 살긴 했지만 문제는 너무 바둑이 예, 이미 형세가 많이 백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뭐 어... 부분적으로 허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 또 중앙이 너무 얇어가지고요. 이걸 끼웠지만은 이렇게 막고서 중앙은 살아갔지만 여기까지 지키고 딱 지켜버려서는 또 상변에서 백 집이 한 열다섯 집 정도가 불어나면서 바둑은 여기서 예, 끝이 났습니다. 허선 선수가 사실 이 장면에서 결국은 돌을 던졌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다음에 안 둘 수가 없어요. 딴 데 두면은 여기 끊어서 이게 다 끊어집니다. 예, 끊어지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형태고 지금은 반면으로 한 다섯 집 가량 예, 오히려 백이 앞서는 그런 바둑입니다. 예, 다섯 집 가량 백이 오히려 앞서는 그런 바둑이에요. 허선 선수가 결국은 두지 못하고 여기서 돌을 던졌습니다. 자, 이바둑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 역시 초반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수 예, 허선 선수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 여기서 이 저친수요. 이수가 가장 아쉬운 수입니다. 여기는 이쪽을 지켜뒀으면 아마 이바둑은 훨씬 더 재밌고 저희가 박진감 넘치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긴 바둑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허선 선수에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창석 선수 요즘에 굉장한 상승세고 랭킹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 선수가 랭킹 18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잘 보여준 바둑 같아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자, 허선 선수는 이번에 8강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이번 크라우네티베에서 보여준 허서연의 엄청난 성장세 이거는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허서연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허서연과 이창석 이창석과 허서연의 대구 이창석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